우리가 아는 지구는 더 이상 인간만 사는 곳이 아니다. 그리고 인류의 혼돈을 막기 위해 비밀스럽게 움직이는 그들. 숨어있지만 항시 지구를 지키는 그들. 그들은 자신들을 이렇게 소개한다. 안녕하세요. 주풀령의 기리조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외계인 또는 UFO 관련 서적을 보면 어른들께 혼이 나곤 했었습니다. 어릴 때임에도 불구하고 난 나중에 커서 이런 매개체들은 나에게 더 이상 호기심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크고 나니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제 가슴속에 불을 지펴주었던 그 작품. 위 스미스가 코믹 연기를 그만하고 싶어서 거절할 뻔했었던 그 명작들. Man in Black 1부터 3까지 준비했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어디론가 가고 있는 두 남자. 이 두 남자는 습격을 당합니다. 이 둘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일어난 걸까요? 건물로 들어가는 한 흑인 남성. 한눈에 봐도 껄렁껄렁한 사회 부적응자 같죠. 뭔가 중요한 일 때문에 온 것 같은데. 지각인 것은 물론이고. 이야, 군기가 바짝 들어있는 다른 참가자에 비해. 남을 비꼬기까지. 뭔가 시험장 같은데. 그런데 이 남자는 시험이랑 상관이 없어 보이죠? 이 남자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아니, 거길 왜 간지 모르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전날 의문의 남성으로부터 받은 명함. 그 뒤엔 이곳 주소가 쓰여져 있었죠. 어찌되었던 1차 테스트는 개똥같이 보았으나 2차 테스트는 조금 다를지도 모릅니다. 아니, 얘는 또 안 쏘고 놀고 있네. 그렇게 노는 듯 하더니? 미치겠네. 순수한 여자아이를 쓴 거야? 그렇게 합격이 된 남자, 그리고 그를 기다리는 또 다른 남자, 비밀요원 K이죠. 이 음모론이 믿어질 리가 없죠. 사실 전날 밤. 무용. 미치겠네. 무효 이 남자의 이름은 에드워드 뉴욕 경찰입니다 아까 범인이 죽게 되어 신문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때 어찌 된 일인지 아까 시험장에 K가 나타났었습니다 에드워드를 어디론가 데려가는 K 이들이 찾아온 곳은 뉴욕 장무라비 잭의 3점 바로 에드워드가 보았던 그 총기 모델을 확인하러 온 것인데요 하지만 이 장무라비 잭은 발뺌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장무라비도 외계인이었던 것 그렇게 장비를 확인하고 아직 얼떨떨한 에드워드에게 이 기기는 뉴럴라이저 사람의 기억을 지워버리는 기계인데 여태 이 비밀요원들이 살아남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지역이 지워진 에드워드는 영문도 모른 채 레스토랑에서 K에게 명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 테스트 과정까지 오게 된 거죠 그렇게 밤새 고민을 하는 에드워드 그는 결정을 내립니다 드디어 보여지는 본부의 내부 또한 신기한 사실들 20년대 미국의 헐리우스타들이 모두 외계인이란 것 그렇게 비밀요원이 된 제이 제이는 드디어 첫 임무를 맡게 되죠 용감무쌍하게 떠나는데 드디어 범인을 찾은 K와 제이 이럴수가 첫 임무가 외계인 아이를 받아주는 역할이라니 하지만 뜻하지 않게 찾아온 감동 애기 받는 것도 황당한데 사건도 가십신문을 통해 알아내죠 레몬네이드를 먹으며 그녀를 인터뷰하는 두 남자 그녀의 말은 이렇습니다 그녀의 말은 이렇습니다 그녀의 말은 작은,berger, 스타, 드디어 마지막으로 제이와 K는 바퀴벌레가 병균을 좋아하고 썩은 것을 좋아하는 습성을 생각하여 이동합니다 바로 시체 보관소에 등장한 제이와 K 사람 몸 안에 있는 외계인 이게 무슨 일일까요? 뉴욕에서 보석상을 하고 있는 이 노인은 자신의 고향이라 아끼기로 유명합니다 친구를 만나러 온 보석상 근데 이 둘이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목소리도 이상할 뿐더러 의미심장이 보이는 대화 그리고 나타나는 위험 6 is up! You're right about one thing! I'm fine! 이 상황을 제대로 해석해줄 은하계 전문가를 찾아봅니다 찾아가기로 하죠 바퀴벌레 외계인이 은하계를 훔치려 했던 것은 초입자 에너지를 손에 넣기 위해서였고 그것은 우주에 있는 것이 아닌 바로 은하계는 오리온 구름태에 있다 바로 보석상의 고양이 이름이 오리온이었던 거죠 왕족의 동족들이 협박을 해오는 상황 과연 저 좁쌀같은 총의 위력은? 맹렬히 추적하는 두 비밀요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억나는 빨간색 버튼? 네. 그리고 그리스마스 버튼을 넣어주세요. 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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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시체 보관소 여직원을 데리고 도망치는 파선생 외계인. 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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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주에 계속되면 뭐 얘기하는지? 그 다음 주에 계속되면 HEY! HEY! I'm talking to you You know how many of your kind I'm swatted with a newspaper You're nothing but a smear on the sports page to me You slimy gut-sucking intestinal parasite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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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up? He's gonna eat and run, huh? What about dessert? K! 총은 뺏기고 믿던 K마저 먹힌 상황 어떻게든 이 바 선생을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렇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모든 정리가 끝나고 케인은 제이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It's not for her, for me What? I haven't been training to partner I've been training to replace I'll be the best I'll be the best I'm going to be the best I'll be the best I'll be the best 힘 계속 I'll be the best I'll be the best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시 돌아온 매니 블랙 2 주인공 제이 그는 이제 미연방 비밀요원 중 신참이 아닌 꽤 고참이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이는 아직도 케이와 파트너인 시절처럼 살아가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파트너와 현장에 나온 제이 에이 Jeff what's happening buddy we were just wondering what you were doing what the hell are you doing here worm Jeff excuse my partner he's new and 이렇게 사구를 친 신참 파트너를 데리고 저녁까지 먹으러 왔으나 이러니 국장은 제이가 걱정될 수밖에 없죠 어? 이 반려견인 척하는 외계인은 원에서 나왔던 은학의 전문가이네요 이 외계인의 이름은 프랭크, 프랭크입니다 프랭크와 제이는 사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목격을 발견하게 되죠 느닷없이 파이집에 저녁을 먹으러 간 둘 뭔가 묘한 분위기가 흐르네요 어찌됐든 그녀가 목격한 장면을 꺼냅니다 피자집에서 일하고 있는 그녀 사장의 부름으로 음료수를 가지고 다시 들어왔는데 이야기를 마친 그녀 근데 제이와 그녀 사이의 미묘한 감정이 그렇게 제이는 그녀의 기억을 날리지 않고 레스토랑을 나옵니다 복잡 미묘한 그와 달리 프랭크는 그리고 정체불명의 비행선이 출몰한 곳에 제이는 또 바로 이동하죠 그곳에 있는 건 바로 지구에 착륙한 아주 어마무시한 크기의 우주선이 다 아니었네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아까 피자 가게를 급숙한 외계인 그녀의 이름은 설리나 그녀가 지구에 온 이유를 들어볼까요? 25년 전 두 종족 간의 싸움에 지구는 중립을 지키고 그 자르다라는 빛을 우주로 보냈다는 그 요원을 찾아갑니다 바로 이 우체국이에요 그곳엔 바로 그 요원은 케이였죠 1편에서 기억을 지우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간 케이 아무리 해도 케이는 설득이 되지 않죠 그래서 제이는 이 우체국의 전직원은 다 외계인이었습니다 케이는 아직도 의심스럽지만 순순히 제이를 따라가 보기로 합니다 본부의 요원들은 아직도 전설의 요원 케이를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케이에 단 한 명뿐인 보스 케이의 기억을 재생시키러 특수방에 들어갑니다 재밌네요 인류도 먼 옛날 자연재해를 보고 신이 노했다 했었죠 자 이제 기억을 살려보려 하는데 설리나가 본부에 잠입하여 장악을 하게 된 거죠 네 케이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 둘이 변기 아 아니 본부에서 탈출한 곳은 바로 뉴욕 한복판 제이는 CCTV 속 프랭크가 무사히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케이의 안주머니 속에 있는 반쪽짜리 자기 자신 사진 저것은 무엇일까요 어쨌든 케이의 기억을 되살리려 사설 업체에 찾아가려 하는데 그 사설 업체 주인장은 1편에 출연했던 고무쌍 이제 이번에도 머리가 날아갈까요 이제 이번에도 머리가 날아갈까요 결국 기억이 돌아오지 않는 케이 그는 뒤도 돌아오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죠 하지만 기억이 완전히 안 돌아온 건 아닙니다 한편 제이는 설리나가 풀어놓은 외계 범죄자들에게 당하고 있었죠 특히 이 거대한 보스급 되는 범죄자 자라라는 외계인은 제이에게 앙금이 있습니다 어쨌든 멋지게 제외한 둘 둘은 자르다빗을 찾으러 그 문제의 피자 가게 그리고 목격자 로우라를 만나러 갑니다 이 피자 가게 주인과 케이는 무슨 사이? 이윽고 나타나는 아까 반쪽짜리 사진 뭔가 엄청난 비밀이 이곳에 있는 것이 틀림없죠 원에서 나왔던 커피를 따르던 외계인들에게 위험할 수 있는 로우라를 맡기고 열쇠 사물함이 있는 곳 그랜드 센트럴 역으로 갑니다 사물함을 열자 아주 작고 미성숙한 생명들이 있는데요 고작 이 야광시계 때문에 케이를 신격화한 생물들 모세 같은 존재가 나타나 서판이라고 하는 것은 비디오 대역 카드 그런데 이거 내용이 그냥 코믹 내용은 아닌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상호명이 적혀있는 비디오 대역 가게 비디오 내용을 봐야죠 1978 1978 The leaders of Xartha flee their planet in order to escape the clutches of the evil Kylothian Serlina Looks like Spielberg's were But the Xarthons had a great treasure the light of Xartha In the wrong hands it could lead to the annihilation of Xartha Xarana beseeched the men in black to hide the light from Serlina but they had no choice 대충 내용은 이런 건데 하지만 진짜 진실은? You've been very want Where is it? Where? We're neutral remember? You want it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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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빛을 딴 곳으로 보내는 척하면서 공주를 살리려 했으나 공주는 죽게 되고 빛은 지구에 남게 된 거죠 그리고 이 팔찌는 이윽고 제이는 프랭크에게 보브를 다시 쟁탈하러 간다 하죠 그런데 도착해보니 로우라는 잡혀갔고 외계인들은 묵사발이 나있죠 제이와 케인은 본부를 다시 탈환하는 것과 그리고 로우라를 구하러 본부로 갑니다 올 곳이 온 Xarana와 제이의 결투 그리고 Xarana의 무시무시한 위력이 보여주는 걸까요? 로우라를 구한 케이와 제이 그들은 재빨리 선착장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발사 지점에 도착한 일행 이번엔 사랑을 찾았나 했더니 제이는 또 그 사랑을 보내야죠 아 로우라나의 공주의 딸이 로우라고 그의 아빠는 혹시 케이와 제이? 놓치지 않고 쫓아가는 설리나 이렇게 또다시 역사의 전사를 쓴 케이와 제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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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릇 다 지났다. 에이? 너가 아직의 질리? 내가 그냥 괜찮아 All hail Jay! All hail Jay! Why don't you put them rats in my locker, man? I thought it would put things in perspective for you. 히피족 패션이 뉴욕에 심심치 않게 보이던 시절. 지금은 클래시카가 된 차들이 난무하던 시절. 흑인과 백인이 절대 간무를 같이 쓰지 않던 시절. Jay가 간 곳은 바로 1969년 과거로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K가 이렇게 젊어진 거죠. 그런데 Jay는 어떻게 왜 과거로 갔을까요? 여느 날과 똑같이 Jay는 출근했을 뿐인데 무언가 아주 많이 이상해졌습니다. 제이, 너희들이 저녁에 대해 말했을때 너희들이 잘했을 뿐이었습니다. 제이, 너희들이 10시간 후에 출근했을 뿐이었습니다. 아,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더블 A? 너의 파트너. 정말 큰 글라스. 그리고 K를 봤을때? 그가 죽었는지? 누구입니까? Who's K? 생전 처음 보는 파트너 그리고 본부의 그 누구도 K의 존재를 모릅니다. Jay를 보다 못한 새로운 국장 O가 And telling me who it is you're looking for? I'm looking for K! 국장이 안내한 곳은 What is that supposed to be? That's K. I've been dead for over 40 years 바로 전날 밤 출동한 제이와 K. 그곳에서 뜻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짐승 보리스, K가 파란쪽을 날리고 40년간 탈감옥에 감도둔 악당 위기. Boris the animal! We've got a visitor. It's just Boris. Unconventionally handsome. Let's rewrite history. Shall we, K? Okay? 평소 침착한 K와 달리 그는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심지어 K는 J에게 이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명령하죠. 뭔가 K가 이상해졌습니다. Boris the animal. Boris the animal. Boblodyte assassin. Boblodytes were a rogue alien race that consumed all planets. 다음날 사건을 조회하는 J. murder number one. Carly Island. 그런데. access restricted. clearance level senior agent class one J. access denied. 뭔가 이 사건의 비밀이 있음이 틀림없었으며 갑자기 지금의 세상엔 원래 그랬다는 듯 K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라진 거죠. 바로 짐승 보리스가 타임머신의 개발자의 아들 제프리를 찾아가 과거로 갔고 그 과거에서 K를 제거한 거죠. 그래서 J도 제프리를 찾아갔고 일단 이 넓은 뉴욕에서 보리스를 찾는 시작은 기존 자료대로 보리스가 살인을 했던 동화 구현가 로만을 찾아가 시작하기로 하죠. 그런데. 로마는 이미 살인을 당한 뒤죠. 바로 그때. 너무나도 반가운 1969년식 K. 과거엔 너무나도 큰 뮤럴라이저로 제이의 기억을 날리려는 K. 제이의 진심을 믿기로 한 K. 그리고. 팩토리로 동행하는 제이와 K. 그곳엔. 그 당시 팝아티스트의 거장 앤디 월이 있죠. 그런데 더 신기한 건. K의 파트는 요원인 거죠. 이거 믿어야 되는 거야. 보리스가 누리는 아크에 있는 종족. 바로. 그리프. 그리프. 그리프는 지구를 지키는 아크네트 보안 시스템이 있고. 또한 신기한 능력이 하나 더 있는데. 그리고 제이에게 의미심장은 한마디. 이 엄청난 능력의 그를 보리스가 놓칠 리가 없죠. 보리스로부터 도망간 그리프를 찾은 곳은 야구장. 그곳에서 미래를 보고 있는 그리프. 우리는 네 시간입니다. 그리프. 아니요. 그리프가 lock이 생길 수 있는 간사지 핵심장입니다. 그 외에는 시나리ấy의 스파우픽에서 바닐라인인지 문화가 없는데 그 가사의 빨라인인지 그런데 그 누 Silk Road 작은 점주직이 모여 만드는 미래 지금 우리가 하는 사소한 행동도 누군가를 만들기도 합니다 바로 저 펜던트로 지구의 보호망이 생기는 거죠 보리스가 그리프를 납치하고 제이와 게이의 차까지 망가뜨렸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죠 아 펜던트를 귀엽고 빼앗는 보리스 그리프는 구출하였으나 보리스는 또 놓치게 되었죠 한편 아크네트를 약탈을 성공한 줄 알았던 보리스는 이때 보리스의 구원자 등장 미래에 나와 현재의 내가 만나는 순간 그들은 의기투합을 합니다 그나저나 펜던트를 받기는 했으나 이것을 어떻게 해야 지구 밖으로 보내어 시스템을 작동하죠? 스페이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1, 0 다행히 보내는 1969년 바로 인류가 달에 처음으로 갔나 바로 이 역사에 있는 아플로우의 아크네트를 같이 실어 보내야 하는 플랜 일행은 도착을 하니 이미 군대가 그들을 무단침입으로 간주하여 출동하죠 시간이 없는 관계로 뉴럴라이저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사실대로 말해볼까요? 시키는 대로 했건만 이게 뭡니까? 이젠 대령한테까지 끌려간 상황 과연 대령은 무슨 미래를 본 걸까요? 자 이제 수순대로 우주선에 아크네트만 달기만 하면 되는데 신과 구, 두 브리스의 역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도로마아무? 예정대로 보리스의 팔을 날린 K 그리고 미션 성공 조용히 멀리서 작별 인사를 하는 제이 차마 어린 제이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말할 수 없는 K 그래서 다시 돌아온 G 그리고 오래전부터 나를 지켜줬던 K 저는 개인적으로 맨인 블랙 2의 메시지가 가장 가슴속에 남았는데요 우리는 한계가 없는 이 광활한 우주 속에 아주 미개한 생명체이지만 또한 우리는 빛처럼 아름답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메시지입니까 또 찾아뵙겠습니다 주풀령의 기리저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